슬기 음식 공개할까요? 어머 그럼 내가 먹는 거니? 아니지 다 같이 먹는거지 다 같이 먹는거죠 아유 왜 안 놨죠? 저 빵이 야 저거 뭐야? 뭐예요? 빵이야? 아 근데 같이 나눠먹었어 아니 그거 왜 삼자를 갖고 있어? 삼자를 가져가줘 아니 삼자를 가져가줘 아니 삼자에 삼자가 배워가지고 맨큼 가져오지 못할까? 한 명씩 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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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백제람 샌드위치 와 쌩 이거 진짜 맛있는 냄새 나 아 아니 삼자는 표현 안 나니까? 이게 뭔가? 한입 크게 배워 물어주세요 WELLY BACK BOY 가사 중 제 맘에 드는 부분 불러주세요 제 맘에 드는 부분? 아까워 아깝다 진짜 아깝다고? 아깝다 진짜 아 이 파트는 진짜 아깝다 아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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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너무 아 이게 좀 나중에 소개할게요 이게 MR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사만 한번 알려주세요 아까워 다름이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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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눈빛이 좀 보셔야 돼 미리 봤는데 미리 봤는데 사진 사진을 하시면 봤거든요 봤어요? 뭐예요? 떡볶이 아아 떡볶이였구나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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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 테이블 없으세요? 손에 들고 가고 있어요 아 테이블 있어요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테이블에 손 주신거는 여기다 치워드릴게요 아 좋다 좋다 자아 우리가 오늘 웨이터 슬기야 슈퍼에서 들어올거예요 저기 슈퍼 있어요 빨리 저거 잡고 와요 파이 아하 아하 먹에 드리기 먹에 드리는 척 하 롱모르가 잘발 폴라 로봇 알지 너네 비 비 오는 날엔 부챙게가 짱이야 비 비 온 날에 연락해 야! 나 다 열어! 다 열어! 다 먹어! 조이야 다 먹어! 먹고 싶은 거 다 먹어! 웬디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아! 언니 너무 예뻐 진짜 언니 속마음이야? 나 안 먹을게 그냥 왜? 알아봐 저는 럭셔리에요 맞아 너 나한테 뭐라 그랬지? 왜 럭셔리에요? 웬지 언니가 별명이 럭셔리 방이라고 해줬어요 맞아 맞아 일단 제 방이 좀 고맙게도 사이즈가 크고요 실침대가 진짜 좋고 편하고 약간 절 감시 안 와요 넓고 저를 닮아서 그래요 다음 질문 사건에 있어요 사건에 저기 웬디언니의 요즘 관심사 유 어머 어머 거짓말 하지마 제 방 거짓말 했어요 그래? 그래? rideing nada 우리